시어터 플레이오프를 위한 준비가 시작, 본방까지 앞으로 12일, 가장 머리가 좋고 똑부러진 아이돌 코토아랑 계획을 먼저 준비해준 유리코를 중심으로 공터 라이브의 기획과 당일 역할 분담이 끝난 상태. 그 중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번 라이브에서 노래를 부를 멤버는 유리코, 마철이, 안나, 스테리카, 미라이, 시스카, 츠바사, 악곡은 올스타 멤버들의 악곡 커버.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돕고 커버하며 채워갔지만 가장 중요한 무드를 어떻게 만들지와 장비들이었습니다. 야외 무드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구석에서 필링을 받은 로코는 무언가를 그려내더니 멋진 천막 텐트 그림을 선보입니다. 평범한 천막 텐트 같지만 화려하면서도 멋진 장식, 그 모습은 마치 일본 무도관 같았습니다. 무도관 천막 디자인을 시작으로 그녀들이 직접 만든 무도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이브를 위해 열심히 레슨을 하는 라이브 멤버들 그때 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신세계 천막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녀들의 무도관이 될 도구 필요한 장비와 설계도는 현장 대신들에게 받았기에 그거대로 만들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녀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 담겨진 천막 꾸미기 어떻게 꾸밀까 생각할 때 마칠이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나가자고 합니다. 많은 양이라 무리라 생각하긴 했지만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다양한 친구들이 도와주며 천막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함께 천막을 꾸며갈 때 미라에는 천막에 각자 쓰고 싶은 말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당에 참가 못하는 멤버들의 마음도 덤짠을 의미로 각자의 사인을 넣자고 하자 로코는 그걸 상징할 심볼을 그려놓자고 제안하며 레슨과 천막 꾸미기를 중심으로 로코는 심볼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한편 다른 쪽에선 무대에 보도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특기 분이 하나 하고 싶은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각자 열심히 공터 라이브를 홍보하며 남은 준비 기간을 열심히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들어 나가며 준비합니다. 특히 라이브 멤버들은 레슨과 천막 꾸미기 등 라이브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은 늦은 밤 시간까지 이어지고 어린 스테리카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도 기뻤으니 침낭을 가져다주는 푸르드서 각자 침낭을 피우고 안에 들어가자 마치 에벌렛처럼 변한 그녀들 미라이는 진짜 에벌렛처럼 기어다니네요. 장난치는 미라를 발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레슨 시 불을 끄기 직전 미라이는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이돌이 되기 전에는 이런 만남이나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미라이 하지만 아이돌이 되며 다양한 것을 알아가고 지금 모두를 만나고 알게 되며 다같이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두근거리고 즐겁다며 고맙다 말을 하는 미라이 그 마음은 여기 있는 모두가 같았습니다. 모두에게 푸르소에게 이 만남과 경험을 준 것에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은 푸르소 역시 같았고 무언가의 비전이 또다시 보였습니다. 그 비전은 아티스트 로코에게도 필링을 주었으니 천막의 심블마크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나비 다같이 에버레 이야기를 했을 때 꿈에서 에버레를 보았던 로코는 에버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는 상징을 생각했고 그것을 모티브로 나비 분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심볼의 탄생과 함께 더욱 준비는 박차를 가합니다. 준비도 레슨도 완벽 거기에 시어터 오픈에 맞춰 사용될 악곡의 데모도 완성 투어 백댄서 멤버들 역시 당일 참가는 못하지만 준비기간 시간을 내어서 그녀들을 도와주며 드디어 그녀들만의 무도관이 완성되며 약속의 날이 밝아옵니다. 잠잠 공터에 보여드리는 사람들 홍보가 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아침 10시를 가리키며 드디어 그녀들 공터축제가 막을려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재밌는 체험과 즐거운 놀이, 마치 진짜 축제같은 즐거움과 행복함을 전해주는 시어터 플레이 오프 이벤트, 즐거움 속에서 시작되는 멤버들의 첫 곡, We have a dream cover를 시작으로 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즐겁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손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돌들과 다양한 것을 체험하며 즐거운 축제를 즐기는 모두, 당일 못나온 멤버들은 아카네짱 채널을 통해 올스타즈와 함께 소통하며 더욱 뜨겁고 즐거워집니다. 손님 모두에게 즐거움을, 시어터 멤버들에게 뿌듯함을 주는 최고의 축제는 계속 이어지지만, 즐거운 시간도 언젠가 끝나는 법,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축제도 마무리 준비해 들어갑니다. 아침 첫 공연 때랑 다르게 가득 찬 자리와 조금씩 보이는 펜라이트,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전, 미라에는 찾아온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가 이번 축제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품고 준비한 이번 축제,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 축제는 다양한 이야기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찾아온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감사와 마음을 담아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녀들의 신곡, 상큐로 그 마음과 마무리를 전합니다. 줄리아의 어쿠스틱 기타 멜로디와 함께 그녀들의 목소리로 전해주는 미완성의 감사, 천박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감사는 봐주는 모드를 시작으로 밖에 있는 멤버들의 마음도 움직이며 다 같이 그 마음을 노래해 나갑니다. 열악하고 미완성의 곡이지만 그녀들이 다 같이 불러내는 감사의 노래는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바쁜 일요일이 끝나며 즐거운 축제도 아쉽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가 그녀들의 통과점, 다음은 진짜 시워드에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그녀들의 이야깅을 이건 꼭 봐라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던 5화 이번 5화는 그녀들이 이루고 싶은 눈앞의 목표를 위해 직접 0부터 100만까지 준비하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그녀들이 직접 하나하나 만들고 노력하며 만든 직접 만든 무도관 라이브 무대에 오르는 멤버도 한정되고 부르는 노래도 올스타 노래 커버밖에 없었지만 그런 가정에서 모두와 단합하고 모두의 마음을 돌아보며 불안하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시어터의 유대와 성장성을 상징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열악함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같이 노력하고 해결하며 직접 하나하나 만들며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하고 즐기는 이번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들을 대표하는 심블마크의 탄생 에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상징인 나비 이 작은 시작은 마치 에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녀들이 최고의 결과를 낸 직접 만든 무도관 라이브는 그녀들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이 로코가 만든 바로 나비 심볼 드디어 밀리언 스타즈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편은 사유코 카렌 모모코의 신경의 변화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4화 당시 공토 라이브에 앞서 경험이 부족했기에 가장 불안감이 컸던 사유코랑 카렌 하지만 5화에서는 누구보다 공토 라이브 주최자였던 미라인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당일 직접 손님들을 인솔하여 열심히 하는 모습은 그녀들의 두근거림이 불안감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였으며 가장 반대하던 모모코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준비하였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다양한 일도 해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변해가는 마음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느끼는 이 속에 담겨진 다양한 마음과 자신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봐주고 즐겨주는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그녀들 역시 다같이 같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마지막 무대 때 카렌을 시작으로 천막 밖에 있는 멤버들도 함께 마지막 노래를 불러내는 장면 모두와 함께 직접 만든 미완성의 감사함 이번 편은 진짜 하나하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이번 5화는 진짜 제가 백날 길게 떠들어봤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접 봐야지만 이야기 속에 담겨진 모두의 마음과 감동 그리고 감사가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5화는 그녀들의 감사를 담은 직접 만든 무두관도 무두관이지만 이번 편은 츠무기 카오리의 등장도 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축제를 준비하는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꿈이라는 날개를 펼치는 두 사람의 등장 그리고 직접 그 무두관에 가서 모두의 라이브를 보고 꿈이라는 첫 페이지를 보게 되고 미라이의 손을 잡는 연출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프로듀서와 시어터의 모두를 넘어 미래의 동료들의 손까지 잡아준 미라이는 진짜 리더가 아닐까요? 37명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츠무기 카오리까지 참가하여 다음 6화부터는 상큐 프로젝트의 시작 애니에서는 상큐 프로젝트가 아닌 밀리언 스타드라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밀리언을 상징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니 다음 6화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겸적인 하이였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시즈카의 아버지의 말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과연 시즈카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다음 6화의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 역시 각 캐릭터들의 특징과 상징을 잘 보여주는 한편 보이는 만큼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공터 라이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들의 개성을 더 어필하여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댄스를 잘하는 친구는 춤을 추고 유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먹거리를 준비 그 외 다양한 침이나 특기를 가진 친구들은 그것을 살려서 다양한 체험과 볼꼴을 제공하였는데 딱 5화까지 멤버들의 각자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편은 캐릭터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한편 5화는 그냥 성우 네타와 라이브 네타 아늠만큼 보이는 역사의 페이지들의 어필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츠무 카오 등장이 그 오마주를 잘했는데 직접 만든 무두관은 밀리 자체를 의미하며 동시에 포스 라이브의 무두관을 상징하는데 츠무기와 카오리가 공터 라이브를 보러 가는 장면은 이전 포스전 발탁된 사키씨와 아리사씨가 3일간 라이브를 가서 선두 멤버들을 보고 마음을 품었다는 그 의미를 애니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화가 방송된 주가 바로 밀리 10주년 투어 라이브 액트3 레이즈 더 드림이 사용되는 주 거기서 선보인 곡이 추후에 애니에서도 나온다고 하네요 1일차 오프닝이 라타타와 톱이 끝나고 나온 We have a dream이 애니 첫 스타트를 찍어주는 그녀들의 첫 커버였는데 이게 애니로 나오니 와... 그리고 2일차 마지막 앙코르 때 보여주는 IMC 어쿠스타 리믹스 쌍큐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니의 기준은 미완송곡이라 줄리아 어쿠스틱을 MR삼아 모두랑 함께 불렀는데 그걸 라이브 앙코르 마지막의 오마주에서 보여주니 그저 감동이었습니다 미르르라즈에서 미라이 역의 야마자키 하루루카시가 계속 이번 액트3 봐야한다고 언급했는데 양일감 보여준 라이브는 진짜 애니 헌정 라이브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라이브 고연이고 특히 액트3와 고아는 직접 보라고 밖에 못하겠네요 그럼 이번 5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6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